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특강인데 원래는 문제를 가지고 한 30문제 정도 시험을 보고 답안지 거둔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설강의를 하면 좀 나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모든 재수행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옳은 지문을 좀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개월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오전 수업의 진도가 나가면 그 나간 만큼 오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테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1페이지 한번 잠깐 봐 보시면 지금 권리변동하고 그 다음 법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지문이 1번부터 해 가지고 32번까지가 권리변동에 관한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32번까지 나올 때 이 중에서 5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1문제 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건 4개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4개 지문만 알면 다 맞힐 수 있는 지문이지만 23개까지 지금까지 기출된 거 다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옆에다가 몇 해 몇 해 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건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가로가 열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옳은 지문들이에요. 일부러 틀리게 나온 것도 옳은 걸로 바꿔서 갖다 놨습니다. 작년에 OX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틀리고 이게 옳은 건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옳은 지문으로 거쳐 놔 가지고 지문을 보는 거니까 어떤 분은 왜 답지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가로가 쳐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답지가 없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건데 자 아마 오늘은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죠? 일찍 끝나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봐볼게 이제 봐도 되죠? 오전에 한 거니까 아마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눈으로 봐도 그냥 보일 수 있으니까 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에 한번 봐볼래요. 여기 박스 안에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을 좀 봐 볼게요. 자 이게 1번에 보면 권리변동에서는 지금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끝이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시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원시취득하고 나오면 전주가 없는 거잖아요. 전주가 없는 건데 시유취득하고 무주물선점 습득 그 다음에 신축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신축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유취득은 당연히 원시취득이지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 더 친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부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합 그래서 한 몸뚱아리가 되는 거 우리 증축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합 그 다음에 농치증은 농치증이라고 하는 거 농치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에요? 둘 다 아니죠? 얘는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전부 서면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기억을 할 건 항상 처음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매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매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은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두 개를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특정인, 특정인 그러면 매매로 인하여 매수한 사람, 매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은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포괄 승계인 포괄 포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개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없다 그러면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라든지 초인, 철회, 해제, 해지하고 나오는데 여기 유언, 유증이라든지 소유권을 포괄이라든지 재단법인 설립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안 써도 됩니다. 이걸 구별을 좀 하나 해놓고 갈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계약 해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안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계약 해제에 그럽니다.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해요. 그럼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인가요? 아니면 계약인가요? 이건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합의, 해제 그럼 뭘로 가는 거죠? 합의, 해제 그러면 이건 계약이 되는 거고 해제, 계약은 뭘로 가야 돼요? 해제, 계약 그럼 뭘로 가죠?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세 개예요. 실제는 이 세 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약. 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이렇게 나오죠? 완결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약은 뭘로 가요? 계약인 거고 예약 완결권은요. 단독행위거든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만 세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올 때마다 헷갈리죠? 항상 들어올 때마다.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소유권에 포기라는 건 그냥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이게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그런데 제한물권에 포기해볼까? 제한물권을 포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든지 오늘 갑자기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합유 지분을 뭐한다는 거죠? 포기한다. 그 다음에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계약 아니에요.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하고 이게 단독행위하고 뭔가를 구별할 때 가장 많이 멘트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들입니다. 거의 서설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지문을 보는데 이 신축이라는 거 보이죠?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신축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축은 등기 하나요? 안 하나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치러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원시입니다. 원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호취득이라는 말 보이죠? 여기 키워드고 쿠터리.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라고 했으면 맞는 거죠. 거의 포커스가 원시 취득 쪽에다가 맞춰놓고 그다음에 작용변경 있잖아요. 내용변경. 그게 또 약간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저당권을 잡았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기출문제고 작년에도 우리 모의고사에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말이거든요. 저당권 설정이에요. 이게 저당권 뭐라고 했어요? 설정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설정적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설정적 승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부 다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요. 설정적 승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해요?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전적 승계는 이전되는 거잖아요. 이건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죠. 그 안에 매매, 상속 이게 있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부 다 설정적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이건 좀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된다는 거 보이죠? 순위가 승진되면 작용상 변경이에요? 내용상 변경이에요? 작용. 여기 작용입니다. 작용상 변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혹시 효력상 변경 이렇게 해도 돼요. 효력 변경 해도 됩니다. 효력상 변경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게 내용상의 변경 그러면 안 됩니다. 내용 변경이 아니라 힘, 힘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임차권의 등기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나요? 임차권이 등기되는 거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뭐가 된다? 효력상의 변경, 작용 변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혹을 의뢰에게 매각했다고 되어 있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매각이니까 이 사람은 특정 승계가 되는 거고 의뢰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적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목적물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의뢰에게 승계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속은 뭘로 해석을 해요? 상속은 이전적 승계 안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죠? 포괄적 승계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전적 승계에서 뭘로 가면요? 특정 승계로 가면 뭘로 가야 되죠?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매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는 매매가 되고 이전적 승계에서 포괄 승계는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고 특정 승계는 뭐가 된다? 매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서 대리권의 존재라는 거 보이신가요? 대리권이 존재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성취.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거 보이신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물어보는 것은 효력 요건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효력 요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첫 번째는 대리권 존재 아닌가요?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가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한에 뭐가 있어요? 도래. 기한 도래가 돼야 되죠. 기한이 도래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그러면 유언자 사망도 있지만 이 토지거래가 중요합니다. 토지거래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이 정도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는 눈동장을 찍고 가야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성립요건이 아니고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대리권의 존재 끝터리 효력요건. 조건의 성취 끝터리 효력요건. 토지거래 허가 그건 뭐예요? 효력요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농취증은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다고 그랬죠. 농취증이 잘 욕을 내. 이게 지금 효력요건이긴 한데 요 근래 이 효력요건이 30회 이후에 나온 게 세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올 때마다 답이 농취증이었어요. 예를 내는 게 아니고 농취증을 문제를 내버리니까 나중에는 농취증은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취증은 효력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가세요. 이걸 거꾸로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정해제 보인가요? 이 법정해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해제해도 법정해제고 아니면 계약해제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계약해제. 그러면 계약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해제나 이게 해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제해제하는 게 이거거든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거 있죠. 그걸 법으로 정한 해제사유. 채무불이행. 이게 해제예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단독행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게 합의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합의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해제가 먼저 나와요. 해제를 계약한다는 거예요. 해제를 계약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제를 계약하는 건 헤어지자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성질이 계약이에요. 이 두 가지는 계약이에요. 계약해제하고 법정에. 이 해제 계약하고 계약해제는 달라요.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해지도 뭐예요? 상대방 있는 거 되죠. 그럼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해제라고 하거나 해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앞에는 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들은 공통적인 사유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얘들은 공통된 사유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게 공통된 사유예요. 얘들은 단독행위면서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 해지가 되는 거죠. 다만 해제는 뭐라고 했어요? 소급,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 장례효라고 해서 장례,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좀 다를 뿐이지 이런 파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숙권행위를 철회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우리가 나중에 대리권 소멸사유 가시면 사사성파 종료철회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 철회가 숙권행위 철회고요. 이무대리권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보여요?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최고하고 거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철회, 해제, 이런 것들, 취소, 동의 이런 건 전부 다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나 거절 보이죠? 얘들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라 얘들은 준 법률행위인 거고요. 얘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취소할게요라고 하는 건 내 의사에 따라서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게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서 동의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고한다. 그다음에 거절이다라고 하는 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최고는 독촉 같은 거거든요.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는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집을 무권대리인이 매매했는데 계약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추인 여부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대답을 안 해요. 확답을. 그럼 법의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최고권에 대해서 효력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야. 제 말 알아들어요? 최고나 거절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예요. 다른 말로 이걸 구체적으로는 준법률행위 안에 의통이라고 해서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의사의 통지. 그럼 이 최고나 거절은 단독행위나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알겠죠? 내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발생시키거든요. 이걸 우리가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다 두 글자씩이잖아요. 해지, 해제, 철회, 동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고나 거절을 넣으면 비슷해요 얘가. 그래서 헷갈리게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회 보이죠? 철회, 철회. 그 다음에 치의소, 동의 보이신가요? 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해 돼요? 이것도 상대방 있는, 추인까지도, 추인도 그렇고 동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버린다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는 돈 갚지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갚지마, 채권자의 단독행위예요. 그럼 채권자의 단독행위니까 상대방 뭐예요? 있는 거죠. 채무자가 상대방이겠죠. 채권자가 돈 안 갚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채무 면제, 이렇게 소유권의 포기, 동의, 동의, 취소. 철회에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낸단 말이에요. 재단법인은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장학재단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사립학교 같은 거. 그럼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요식행위예요. 정관을 반드시 착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재산출연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생각하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나중에 가면. 이건 요식행위인데. 요식행위 그럽니다. 이건. 유원은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유원이요. 유원은 상대방 없는다라고. 유원, 유증 같이 가면 돼요. 유증도 같이 가면 됩니다. 유원자가 죽으면 그 의사가 도달했냐 도달하지 않았냐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이 돼요. 지금 여기서 수업 듣고 있는데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유원장에다가 죽으면 누구에게 내 건물을 주라 하고 유원장이 개봉이 된 거야. 죽으면. 내가 몰라도 내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기만 하면요. 그렇죠? 증여는 뭘로 가야 되는 거죠? 증여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증여는 계약. 계약인데 얘는 뭘로 가죠? 편모가 되는 거죠? 그럼 유상에 무상해요? 무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대급부가 없는 거니까. 여기는 25분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예약. 예약은 뭘로 가야 돼요? 계약. 그런데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다. 그러면 순간 아차 하는 거예요. 순간 아차. 그래서 예약하고 들어오는 거. 지상권 설정. 설정이 포인트거든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여기 저당권도 우리 처음에 나왔었어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채권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처분 행위.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고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타입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데 여러분들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할 때는 반드시 그 등기부상의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분권자의 처분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권리자가 지상권, 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설정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채권이 양도되는 거 보이시죠? 채권 양도가 우리 시험에서 두 번 나와요. 채권이 양도된다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거든요. 채권이 양도돼서 당사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채권 양도나,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않는 준 법률 행위다. 준 법률 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게 좋냐면 채무 면제 있잖아요. 돈 안 갚아도 돼. 채무 면제도 뭐가 돼? 채무 면제도. 채무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돈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뭘로 가는 거야? 준 물권 행위, 이걸 처분 행위라 그래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7번이나 26번 같은 게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3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봤을 때 낱개로 보면 쉬운데 실제 3장에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효력요건을 갖추지 아니했다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지 않았어요. 그럼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해요, 안 하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 법정된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조건을 달았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다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아니한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자, 처분 권한 없는 자의 뭐라고 했어요? 물권행위는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죠. 그렇죠? 물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처분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한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지. 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죠. 처분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당권 설정제에 뭐가 없으면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런데 법정된의 동의가 있어. 동의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의가 없이 체결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소하면 어떻게 돼? 소급하여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공부한 사람 물어볼까요? 무효는 가만히 내비 둬도 무효잖아요. 영원히.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취소 행위는 유효이지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취소권 행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거야, 그거. 그 전제는 취소권 행사 기간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멘트거든요. 나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취소권 행사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너무 꼼꼼해서. 그분들은 그 기간 안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멘트인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럼 물어봐야 되나? 취소권 행사 기간이 몇 년이죠? 안 날로부터는 아닌 것 같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나는 쪽팔려서 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만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했던 방법을 해야 되나? 내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추삼이에요. 추삼한이거든요. 이게 10년이거든요. 이게 추삼한 10년 그래요. 추삼한 10년. 추삼한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10년 그러거든요. 추행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 계약 한 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인데 이게 추삼한 10 이렇게 하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글자까지는 애와지잖아. 이게 그래서 추삼한 10년 이렇게 애와 썼어요. 아니 제가 그냥 나만 아는 비법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은율이 없어가지고 꺼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추삼한 10년, 추삼한 10년 그러거든요. 그럼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삼한 10년, 추삼한 10년 이렇게 애우고 그랬었는데 안 되면 누가 사람들이 취소권 행사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3년, 10년 그러거든요. 그럼 물어봐. 언제부터 3년인데 그럼 답변을 못해요. 이게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 계약한 날,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추삼한 10년 이렇게 애우고 그랬거든요. 제가 안 되니까 애우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죠? 추삼한 뭐라고요? 10년 이렇게 애완어도 괜찮긴 해요. 취소권 행사 기간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소급이에요. 오케이. 20 21 20 22 22 22